6월 30일 아들금천 뉴스라인을 체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이어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6월 30일 오늘 32번째 확진자가 발생을 했고요. 어제는 31번째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32번째 확진자는 관악구에서 왕성교회에 연관되어 있고요. 왕성교회 확진자의 접촉자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독산 1동에 거주하고 있는 32세 남성이고요. 동거가족은 1명입니다. 지난 26일부터 자아격리에 들어갔었고 1차 검진에서는 재검 판정을 받았고요. 29일 어제 검진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증상은 28일부터 발현이 됐고요. 동거가족 1명도 26일에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고 그날부터 지금 자아격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제 발생한 31번째 확진자는요. 독산 2동에 거주하고 있는 29세 남성입니다. 용인시 소재 이마트 물류센터에서 일을 하고 계시고요. 26일날부터 발열, 가래, 근육통의 증상이 발현돼서 자격리 중이었고 28일 금천고 보건소에서 검체를 검사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양성을 받았습니다. 그 이전에는 30번째 확진자는요. 6월 24일날 발생을 했는데 이분은 40세 남성이고 동거가족은 2명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아파트에서 주장을 오갈 때 엘리베이터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서 접촉자가 발생하고 있어 일상적인 자가격리, 일상적인 생활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금천고의회가 6월 29일 월요일이죠. 폐회했습니다. 223회 정례회회를 했는데요. 각종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예결산 그리고 구정지리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구정지리에서 여러 가지 사안들이 나왔는데 오늘은 구정지리에서 나온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석 구의원이 구청에서 수의계약 시 선출직 또는 고위공무원이 수의계약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구청은 2018년부터 천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에 대해서 선출직 공무원이 개입했다는 얘기인데요. 김영석 구의원은 26일 날 구정지리을 하면서 간부급 직원이나 고위공무원의 개입이 없는지 그리고 이제 그만 좀 해라, 이제 제발 부탁드린다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각종 사업을 체크하면서 그런 사업이 공고가 뜨면 이것을 업체에 전해주고 있는 공무원이 있는지 또 이런 사항이 협정 공무원에 대해서 특별 대우를 하고 있지 않은지 따져 물었고요. 그리고 또 고등학교 동문회가 개입되어 있다는 의혹도 제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금천구가 고등학교의 동문회장이냐 그리고 각종 사업과 인사에 줄대기하면서 묵묵히 열심히 공무원들의 원성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가라고 강한 어조로 금천구청 행정을 규탄했습니다. 김용석 구의원이 좀 얘기한 것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2019년 11월 14일 여성가족과가 구리 독산본동 어린이집 외벽 보수공사에 대한 용역을 C업체와 5200만원에 체결합니다. 그런데 보름 후에 12월 2일 날 다른 업체와 독산본동 어린이집 방수 및 비상대필용 공사로 4800만원을 다시 계약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장소에 두 개의 업체가 같이 지금 똑같은 방수공사라는 업체로 계약을 한 건데요. 이것에 대해서 참 대단하다고 김용석 위원은 좀 꼬집었습니다. 그리고 만능 사업자가 있다고 얘기도 했습니다. 하나는 2018년 11월 2일 날 시작해서 현재까지 12건에 계약을 한 체계라는 업체인데요. 구민문화체육센터에서 화장실 배기팬, 기계실 공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방수공사까지 진행을 하면서 기계 수리부터 건축, 리모델링, 방수공사까지 만능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전기공사 업체에 대해서도 문제를 좀 제기를 했는데요. 한 업체가 2018년, 19년부터 11월 20일 여성가족과 도시재생과사 동시에 하루에 두 건의 계약을 하고 5일 후에는 또 26일에 문화체육과 계약을 합니다. 이분이 공영주차장 LED조명 교체공사, 히트니센터 주차장 LED공사, 구리어린이집 LED공사 이런 공사들을 쭉 마쳐서 합니다. 그런데 금액이 1958만원, 2861만원, 문화회관 내부의 조명은 3,300만원 이렇게 해서 금액이 이렇게 있는데 김영섭 의원은 예를 들어서 120평의 실내공사를 한다고 했을 때 여기에 재료비가 2천만원이라고 설정을 한다면 정말 그 110평의 모든 실내를 정기줄로 다 거미줄처럼 연결할 수 있는 금액이다. 그래서 되게 과도한 금액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좀 세세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수의계약이 지금 이렇게 좀 개입을 해서 친인척이나 이런 것이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김영섭 의원은 의원들에게 면책특권이 없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워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제공이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을 좀 더 앞으로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구정질은 아니고요. 제8대 구의회의 의장단, 하반기 의장단을 선출을 했습니다. 의장단은 전반기와 하반기로 나눕니다. 전반기 2년, 하반기 2년 이렇게 하는데 전반기에는 류명기 구의장님이 임기를 맡았고요. 구의장은 박찬길, 구의장이 맡았습니다. 하반기에는 좀 의장님이 바뀌었는데요. 이번에는 백승권 구의원이 좀 의장으로 선출이 됐고요. 부의장은 박찬길, 부의장이 연임하게 되었습니다. 상임위원장도 다 이번에 좀 교체가 되는데요. 의회 운영위원회를 김경환 위원이 맡았고요. 행정재경위원회는 이경옥 위원이 맡았고 복지건설위원회는 김용술 위원이 선출했습니다. 의장단은 10명의 위원이 투표로 선출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 약간 정당별로 정리를 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의장단 5개의 상임위원장과 3개의 상임위원장과 한 의장을 가져갔고요. 지금 미래통합당이 부의장을 가져갔습니다. 백승권 위원은 시흥일사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고요. 지금 재선입니다. 박찬길 구의원장은 가산동, 독산일동으로 지역구를 하고 있고 미래통합당의 3선의 구의원입니다. 구정질이라는 내용을 좀 더 말씀드릴 건데요. 지금 금천 글로벌 인재학당의 강사 중에서 언어민 강사가 한명뿅이라는 지적이 이렇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글로벌 인재학당이 대체 어떠한 취지로 운영되고 있는가 그 위치를 다시 한번 조정해야 된다는 지적인데요. 강수정 구의원이 좀 지적을 했습니다. 강사료만 저렴하고 일반 저숙증 수강생의 비율도 저조하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일반 학원과 어떤 차별점을 두고 어떤 개선책을 가진지 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글로벌 인재학당은 금천구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1년에 4학원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시흥초등학교에 하나에서 시흥이 있고요. 그리고 문성초등학교에 있습니다. 문성글로벌학당과 시흥글로벌학당 두 개가 운영되고 있고요. 유치원생, 유아부터 고등학생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가 밝힌 것에 따르면 2019년도에 같은 경우는 시흥에 810명의 연영이 있었고요. 문성에는 55개에서 463명의 연인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직원은 20명입니다. 20명이고 강사가 20명인데요. 그런데 관리 직원이 4명이고 학사관리에서 4명 그리고 외국인 강사가 1명 그리고 전인 강사 2명, 마을 강사 13명 그래서 합의 총 20명인데요. 이게 외국인 강사가 1명밖에 없으면 원어민 강사가 1명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문성과 시흥 중에 한 곳은 외국인 강사, 원어민 강사가 없는 과정입니다. 이게 외국어 고용이 상당히 많이 이게 갭이 크잖아요. 저가와 고가가 많이 크다면서 양질의 교육을 구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서 좀 더 원어민 확률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라이프 아파트와 독산역의 도로 확장은 언제 되나라는 제목으로 지금 박찬길 구유하는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지금 금천구청 역사에서 독산역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옆에 로테캣을 지나면 라이프 아파트가 있고요. 지금 라이프 아파트부터 독산역까지 왕복 2차선 도로입니다. 여기가 출퇴근 시 정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약 300m 정도밖에 안 되는 도로인데 거의 이동하는 30분 걸리기도 합니다. 그 원인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통행량이 많이 늘었고 그리고 이 도로로 마을버스가 많이 다닙니다. 마을버스가 많이 다니다. 그러니까 마을버스 한 번 정차하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을버스가 1번, 1-2번, 6번, 7번, 8번 5개의 노선이 좀 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출퇴근 시간에는 또 사람들이 많이 타고 내리기 때문에 더 정체가 심하기도 하고 또 이게 어떻게 우회할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정체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일단은 거기 철도 부지 옆쪽은 철도 부지잖아요. 철도 부지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독산역 앞에는 인근 건물의 부지를 좀 추가 보상을 하더라도 구매해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독산역에서, 범안노죠. 독산역에서 독산 이동으로 넘어가는 무시장기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금 출퇴근 시간에 광명에서 오가는 차들로 인해서 너무나 복잡하다고 해서 지금 서울시에서도 이 확장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에 타당 조사가 만료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조사 보고서를 보고 좀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정지리 얘기 좀 하나 더 말씀을 몇 개 더 드리면요. 지금 주산차로라고 혹시 아시지 모르겠지만 지금 독산 사거리에 지금 시티렉스 앞에 있죠. 시티렉스하고 다이소 사이 지금 빅마켓 그 길이 주산길입니다. 주산길을 쭉 가면은 철도가 있잖아요. 철도 밑으로 지하차도를 뚫어서 지벨리, 삼공단으로 갈 수 있는 도로를 추진 중에 있고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는데 지금 이쪽, 독산 일동 쪽은 공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땅을 파지 않았지 옆에 건물 들어있어서 사서 건물을 다 잘랐어요. 잘라가지고 도로법을 확보해서 터널을 만들 준비를 다 했는데 반대편, 지금 가산동 쪽에 산업단지 쪽에서는 거기가 터널에 들어간 다음에 나오는 곳이 교학사의 부지입니다. 교학사는 이 선들에서 계속 반대를 해왔고 지금 서울시와 소송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와 소송이 작년 2019년 2월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토지수용을 결정을 했고요. 8월에 소유권을 이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 12월에 그런데 교학사가 다시 또 이의신청을 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다시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교학사가 이 사업이 2013년부터 이게 돼가지고 2016년에 완공하겠다고 처음에 구청에서 발표를 했는데 교학사에서 서울시 상대로 이 행정에 대해서 무효소송을 계속 걸었으면 그래서 대법까지 갔었고요. 대법에서 계속 패소했습니다. 패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지금 서울시 상대 소송을 제기하고 있어서 지금 서울시 도시기반 지설본부는 교학사 상대로 명도 소송을 좀 제기해서 올해 말에 소송이 완료되면 공사가 완료될 것이라고 구청구는 밝히고 있습니다. 정말 지하차도 하나 뚫기가 되게 어려운데요. 지금 지벨리로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많이 없습니다. 지금 수출의 다리 마리오에 있는 수출의 다리가 있고 시흥대교를 통해서 이렇게 위에서 들어가는 방법 그리고 독산역 금천교에서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구루에서 구루아이씨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는데 특히 수출의 다리에서 너무나 정체가 심하기 때문에 그 대안이 좀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것이 바로 주산 지하차로인데요. 언제 완공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그런 문제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금천구청 전 부서에서 무분별하게 예산 전용이 이루어져서 예산 기침을 어기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김영섭 구의원이 좀 밝힌 내용인데요. 일단은 예산이라는 것이 구에서 편성을 하면 구에서 심의해서 승의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쓰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가음 항목으로 편성을 했다가 이것을 다 쓰지 못하거나 부족하면 나 항목에서 이거를 예산을 전용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예산 구의의 심의를 거치지도 않은 돈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예산 지침에서 어기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회계질서를 물란하고 심의 구의의 심의권을 심개하게 침의한 거라고 지금 구의원은 밝히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만약에 예비비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을 시설비로 한다거나 아니면 그러면 자산물품 취득비를 보조금으로 쓴다거나 아니면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를 자산물품 취득비로 이렇게 예산을 전용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지정을 좀 했고요. 그리고 예비비 지출에 있어도 사실 예비비 같은 경우는 예상하지 못한 사업에 이걸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무정전 전원 공급장치 청사관리에서 이제 전기가 나갔을 때 전원을 공급하는 그 장치의 6억 9천만 원을 계속 몇 해째 예비비로 측정하고 있어서 이것도 예산 지침을 어기고 있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지적이 됐고요. 그리고 금천구의 마을 주민자치 아니면 주민참여에 대한 지적도 좀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경호 구의원이 지적을 한 내용인데요. 주민참여제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있었고 그리고 구정모니터링당도 있고 그리고 시민감사제도도 있고 총수령의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구민의 참여를 어떤 틀을 가두는 그런 것이라고 이경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요. 주민자치와 참여한 민주주의 확대가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그 형식의 틀 안에 주민들을 가두고 있다고 강하게 제약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금천구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하면서 10억이라는 한도에 를 둡니다. 그래서 10억의 한도에서 주민들에게 신청을 받죠. 어떤 사업을 하면 좋을까요? 신청을 하면 그거를 심사를 하죠. 심사를 해서 집행부에서 이것이 가능하다 적합하다 부적합하다 얘기를 하면 이거를 주민참여 예산제도 주민참여 예산제도 다시 또 심의를 하고 투표를 합니다. 투표를 하고 주민들도 투표를 해서 선정되는 대로 구가 집행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게 주민참여 예산제가 주민이 적극적으로 전체 구청의 전체 예산의 편성과 그리고 여기에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재연분배의 공정성을 갖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10억이 한정된 게 아니라 금청구 예산 올해 5천억이죠. 5천억에 대해서 이것을 잘하고 있는가 이것을 잘 못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것이 더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정보가 제공돼야 된다라는 것이 사실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원래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10억 아니면 20억 이렇게 한정지 공모사업하듯이 이것을 좀 얘기하고 있는 것이 가장 그 문제라고 좀 가둬서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사실 금청구에서는 예산을 9월 정도에 편성을 해서 10월까지 이렇게 편성을 해서 11월에 금청구의 예산을 넘깁니다. 그런데 금청구청은 구의회에서 확정되지 않은 예산은 공개할 수 없다는 게 기본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수년째 기본 입장이면서 예산서를 주민에게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사실 주민참여 예산 제도의 근본적 제도의 취지는 맞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그 예산이 확정되면 어떻게 바꿀 수가 없잖아요. 확정되기 전에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 대해서 주민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과정입니다. 또 지적한 것이 2011년부터 시작하는 명예시민 감사관 제도인데요. 사실 감사관 제도는 어떤 사업을 좀 알아야 되거든요. 행정의 어떤 일을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분석하고 무엇이 잘못됐는가 감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경호 구의원이 좀 지적한 바에대로는 사실 이 조례 목적을 충분히 무력화할 만큼 무력화할 만큼 행사성 감사에 그쳤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게 감사가 행정이 하루 이틀에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전문적 교육도 없이 업무를 제한적으로 목차만 확인하는 정도 상당히 형식적으로 감사가 진행됐다라고 좀 밝히고요. 이런 것에 좀 이렇게 대안이 마련돼야 된다라고 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상학 기획경제국장은 일단은 주민참여예산 지도 관련해서도 지방제적법이 좀 3월달에 바뀌면서 예산 전반에 좀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고 좀 밝혔고요. 서울시에서도 옛날에 그런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받는 것을 떠나서 그것도 진행이 되고 또 별개로 서울시 예산 과정에서 시민과정 그리고 숙의과정 공론가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통로를 만들고 있다고 밝혔고요. 금천구도 올해 여러가지 사업들을 하겠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하나 더 구정지에서 나오는 얘기 말씀드리면 주민 휴양시설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사실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 계약되어 있는 그런 콘도나 펜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가보다 좀 싼 가격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돈을 내긴 하지만 그래서 이경욱 의원이 제기한 건데 주민 휴양 주민도 금천구 주민도 어디에서 연계되어서 그렇게 구휴양시설이 있어서 다른 곳보다 좀 더 싸게 돈을 내면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2018년보다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제안을 하고 있지만 금천구에서는 계속 반대가 반대 반대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수익이 안 난다 적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구에서는 구청 공무원들은 휴양시설이 수익이 나서 이걸 하고 있는 거냐라고 따졌고요. 왜 공무원은 되는데 주민들은 안 된다고 하느냐 좀 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찾아와라 라고 계속 요구를 했고 이성재 행정지원 국장은 일단은 여러 군데를 좀 알아봤다라고 얘기했고 지금 서울시 자축구에서는 동작구 영경포구 용산구 등 7개가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50% 가동률이 한 50% 정도밖에 안 되고 그래서 적자폭이 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금천구와 자매결현되어 있는 청양이나 여러 군데를 좀 알아봤는데 잘 안 됐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좀 앞으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일단은 접은 것 같습니다. 접은 것 같긴 한데 이런 좀 의견들이 얼마나 반영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계속 좀 잠정 보류된 상황이긴 하지만 계속 검토하겠다고 는 밝혔습니다. 다음 금천구 소식은 마지막 소식인데요. 금천구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서울시 4주구에서는 유일하게 구단이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만들어졌는데요. 작년 7월달에 개소했습니다. 개소하면서 금천구 유성구 정장의 대표적인 공약사업이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7월달 개소하고 나서 올해 2월달에 센터장이 다른 곳으로 이직을 했고요. 그리고 4월달에 남은 두 명의 코디네이터는 계약이 만료됐습니다. 하지만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직원분들이 해서 일단은 아무도 없는 센터가 문을 닫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게 코로나 상황이 연계되면서 표시가 잘 안 됐던 것 같고요. 일단은 센터 앞에도 코로나 때문에 휴관한다고만 적혀있고 이런 내용은 적혀있지 않습니다. 지금 유경욱 의원에 따르면 일단 이게 센터장이 직급이 있습니다. 공무원도 기간제를 뽑을 때는 가급 나급 다급 라급 마급 이렇게 있습니다. 가급은 상당히 높은 거고요. 마음부터 시작 하는데요. 라급으로 센터장을 뽑았습니다. 뽑아다 보니까 사실 도치재생이라는 것이 상당히 전문적인 분야인데 센터장을 라급으로 뽑으니까 급여나 아니면 여러 가지 대우에서 상당히 떨어지는 거죠. 떨어지다 보니까 이분들이 자존감도 생기지 않고 열심히 일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직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좀 적절한 전문 분야에 대한 적절한 대우를 하고 사람들을 인재를 좀 배치해야 된다라고 좀 지적을 했고요. 구청은 재공고를 했습니다. 재공고를 하면서 라급에서 다급으로 직급을 인상을 해서 선출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코디네이터 두 명도 지금 뽑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7월 2일 날 일자로 임용을 할 거라고 밝혔고요. 이제 문을 좀 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시장이나 아니면 독산일동에 있는 금화마을 아니면 복성화마을 이런 것 같이 구역별로 또는 동별로 지역은 그런 도시생센터가 좀 다릅니다. 이거는 사실 동별이나 구역 단위는 사실 서울에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그 부분 그 구역만 해당하는 건데 금천구 구 전체의 도시재생을 컨트롤하고 도시재생의 그런 계획을 잡아내는 것이 구단위 도시재생 지원센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천구는 사실 저층주가적이 상당히 많거든요.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대한 방향을 좀 만들어 가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좀 멈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서울시 소식 몇 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7월 1일부터 자전거를 품은 택시를 실범 운영한다고 합니다. 지금 택시 자전거를 만약에 타고 가다가 고장이 나면 대부분 지하철을 끌고 지하철에는 탈 수가 있습니다. 좀 혼잡하지 않을 때는 얼추 좀 눈치를 보면서 타기도 하고 지금 현재적으로는 주말에만 좀 할 수가 있긴 하는데 하여튼 계속 고장이 나가나 이럴 때는 이동할 수 용다를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고가 비싸죠. 용다른 그래서 7월 1일부터는 마카롱 택시와 함께 자전거를 품은 택시 서비스를 이렇게 만드는데요. 그래서 이제 친환경 전기택시에 10대 정도의 자전거 거치대를 장착해서 시범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앱스토어에서 아니면 구글스토어에서 마카롱 택시라고 좀 검색을 하면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자전거 좀 많이 타시죠. 자전거 그래서 그분들 이용하실 때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일여고가 서울대와 고교대학 연계 지역인재 육성사업 매칭 프로그램에 선정돼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서울시 사업인데요. 서울시가 서울대, 경희대, 숙명여대 등 30여개 대학과 50개 고등학교를 서로 매칭을 통해서 정규수업 동아리 그리고 방과후수업 진로진학 등 4개 부문에서 636개의 특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동일여고가 선정이 된 거고요. 서울대와 정규수업 6개, 동아리 2개, 방과후 3개 총 11개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됩니다. 서울시는 학교당 5천만원의 돈을 지원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다음 소식인데요. 고령운전자 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10만원의 교통카드를 충전해주는 걸 많이 들으셨죠. 이게 호응도가 많이 높아서 서울시에서 원스톱으로 이런 걸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옛날에는 면허증을 가지고 경찰서를 찾아가서 신청서 내고 그래야 됐는데 이런 것들을 다 없애고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서 반납 절차를 하면 바로 10만원 충전된 교통카드를 바로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70세 이상의 어르신이면 누구나 가능하고요. 18년에는 1,236명이 신청을 했고요. 2019년도 같은 경우는 1만 6,956명이 신청을 해서 지금 14배가 좀 늘었습니다. 고령운전자 같은 경우는 운전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제2회 초, 중, 고, 조 검정고시를 8월 22일 날 시행을 합니다. 지금 원서 접수를 7월 13일부터 17일까지 현장과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고 있고요. 합격자는 9월 11일 날 서울시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발표합니다. 이게 사실 좀 일찍 했어야 되는 건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계속 늦춰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회 같은 경우도 상당히 5월달인가 되게 늦게 좀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2차 시험이니까 혹시 학력이 필요하신 분들은 꼭 이 시기를 늦지 마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좀 진행을 해드릴 건데요. 두서 없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딱딱하게 얘기하는 것을 되게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한번 포맷을 바꿔봤는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진행에는 이성우였고요. 기술에는 김옥영이었습니다. 라디오금천과 마을신문 금천이 함께 뉴스레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